다음날이 성공 오케이 얘들아! 2Q! 너무 흥분할 것 같아 어떻게 해! 하나 하면 되지! 하면 되지 하면 된다 그래 하면 된다 하나 둘 셋! 하나! 시간을 레츠고! 하나 셋 발대! 자 오늘 달라스에서 공연입니다 멤버들 부탁하시고, 늘 하던 대로 하시고요. 맞췄던 거 잊지 마시고요. 화이팅 넘치게! 하나 둘 셋! 에너지를 채워가면서 그렇게 해줘야겠죠? 힘내주시고요. 제 생일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화이팅! 아 그래 얘들아! 마이크 던질 때 번호 가리지 말자. 마스크? 마스크? 마이크는 버리면 안 돼. 비싸니까 얘들아. 오케이! 멕시코 세티! 벌써 5회 공연입니다. 오해하지 마시고. 오늘! 5회 공연! 오래오래! 화이팅! 하나 둘 셋! 화이팅! 오드 투 유 인 L.A. 지금 6회 공연입니다. 여러분! 모두분들! 화이팅 하시고! 아주! 지겨버려! 하나 둘 셋! 화이팅! 여러분! 같이 힘을 내셔야 합니다. 오늘! 준영이 없으니까요. 오늘 힘 내야 돼요. 하나 둘 셋! 화이팅! 오늘 마지막이니까 제가 할게요! 그래 마지막아.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비즈 투어를 무사히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는게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. 항상 우리는 짧게보다는 오래가는 그룹이 됨으로써 오늘도 안전하게 갑시다. 하나 둘 셋! 화이팅! 화이팅! 유월! 시카고! 현아스! 현아스! 휴스턴! 메시코시티! L.A. 산호세! 시아로! 화이팅! 화이팅! 시카고시티! 아!